아무튼 시기상조다라고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시장에서는 멈추는 게 언제냐를 계속 기대하고 있었잖아요. 언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 멈추게 될까요? 그렇죠. 인하는 없습니다. 인하는 없는데 그 다음 카드는 뭐냐? 동결입니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멈춰지는 것인데 이 대목에 대해서는 커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두어 번 정도 더 올리면 되지 않을까?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달 보통 3, 6, 9, 12월에는 점도표라고 해서 연준 의원들이 금리 전망을 하게 될 때가 5에서 5.25에 가장 많은 점을 찍었죠. 그래서 아마도 한 5% 위까지는 올릴 거야라는 게 시장 지배적인 의견인데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이번 기자회견 때 한 기자가 파월에게 질문을 해요. 만약에 물가 지표가 확연하게 떨어진다면 5% 밑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날 수도 있느냐라고 했더니 당연하다. 그런데 이것도 언론적인 이야기죠. 물가가 떨어지면 5% 밑에서도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또 이야기는 했는데 이것도 또 시장이 좋아하라 했어요. 이따가 또 표를 보겠지만 기자회견 처음 시작할 때는 또 저러네. 또 매파적 발언 하락하다가 완전히 시장이 돌변을 해서 상승 마감을 했었거든요. 저런 단어 하나하나 질문에 대한 답변 하나에 꽂혀서 시장은 좀 딴 생각을 하고 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 금리 인상이 언제 멈출까. 파월의 입도 중요하지만 시장 자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? 세계적인 시장 금리를 결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를 보지 않습니까? 이건 오히려 간밤에 큰 폭으로 떨어져서요. 3.5보다도 더 떨어지는 3.4%대까지 떨어졌거든요. 그러니까 파월은 앞으로 커플 정도, 두어 번 정도 더 올릴 거야. 이렇게 예약은 하고 있으나, 금리 인하는 없으라고 이야기하지만 똑똑하다는 시장은 이미 이제는 긴축 못해 라고 해서 먼저 떨어지게 되는 또 이런 어떤 이례적인 현상도 함께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파월의 인터뷰에 막 집중은 하지만 하던 말 또 하네라고 흘려 듣다가 어떤 듣고 싶은 단어가 나오면 확 몰리는. 적어내 하고 주식은 날아가고 채권 금리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오르고 그러니까 실은 시장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였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